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저 밧디야 그래가고 밧디 일렬에 갈 때 시젠 저 트럭을 그때 현찰로 회의한 서벗 일시불로 착하게 아방신들의 상 안 냈죠. 그 갈매기 다방 출퇴근용으로 저 추럭 사준 중 하람 수가. 그건 그러니까 멍텅하게 두 개가 홈번에 창 내려냈나 딴 게 아니고 조금 전이 저 텔레비전에서 얘기를 하는 뒤 그 영 전기차로 바꾸면 말이여 요 집 우리 마당 앞이 요 전기 꼽는 그 소켓도 만들어놔 다 꼽아불면 기름다불에 갈 필요도 없고 경호국 홈번에 이슈로 무충하게 내는 게 아니고 서른여섯 번에 갈락내도 된다면서 기름감이 번쩍 안 된다 번쩍. 갈락 내나 마나 야방 첨 나영 살림을 갈락을 된 또 이제 차 타령이 가멍이시고 찰 바꾸켜 말켜 날도 더워 가는디 사름 첨 속을 그저 뒤집엄쩍이. 거 왜 차 바꾸 켜라는 거 갈리는 거 무슨 관계가 있어? 차 허영 어디겅 댕기고 어디겅 일렬에 댕기멍 차가 필요에 연 찰 바꿀 말입과기. 그때도 그 추럭만 해예주민 일렬에 봤디도. 나 언제 일렬에 갈내나? 아방양 긍어진 마라 그거 이어 주민이신 일렬에도 갈대도 시국 여전 어디 갈대도 차 필요언데넘 멍. 그 난 나가 그때 헐 때도 긍어 글랑 추럭으로 허영 일렬 때도 시국 아방 필요어민 그거 탕댕깁사 행 사주민. 아방 추럭에 그 타이어에 흑콤방울 안이 묻힌 차도 점 전세계도라도 농업용 차 중엔 아방 추럭백기 넣으실 거우다기. 거짓까를 내도 족족해람신 놀라다년나 바꾸에 흑이 안 묻어 말을 내돔신. 진로의 흑은 묻어도 우리 밭의 흑은 그디 홈바울도 안이 묻으실 거우다기. 쓸데신 소리 하지마라 저게 지름값이 번찍 안 돼 제로래냐면서 제로래. 그리고 전기 감전되는 소리 하지맙사 오늘 날도 덥고 나 오늘 묶으는 게 원 배랑 좋지 아니오다기. 미식을 허민 그저 이걸 몇 번에 갈랑 내는 걸 허민 그건 빚이 아니고 그건 갚으지 아니오는 돈이까. 그저 미식을 허민 선전만 해가민 허구정은 건 한난허공. 놈들 차박과감인 차박구정은 구. 아방양 독특하게 이제 가차운딘 거릉댕기국. 먼딘 저 대중교통 체계 개편해 놓은 제법 팔만 허이수다. 그거 탕은 어디 병환이라도 갈 땐 가구. 이제 나이 들어가민 면회증 반납시 겨불멍. 차돌도 조경 탈연 허는 이 시국에 미식어. 찰도 바꿀 그 여산을 어디로 희해점 수 가게 원기야. 이사룸아 환경에 미식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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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르라믄. 적시타를 날리는 게 이 저 기재로 차이해 냈잖아 이사룸아. 이걸 전기차로 바꾸면 환경도 좋아지고 알아면서. 아이고 전기차로 봐라 양 아방 저 추락도 취하불국 나 양 공허국 양 몇 번에 갈랑 내 염증거 하는 건 앞이랑 좋아지도 아닙니다. 인혁이 살만해 한 건 사국 무이자 이거에 낸 그자 살 땐 덩끝하게 그자 주와 배영 삼주만은 그건 비다니까. 그것도 다 인혁이 갚아야 해 거주기. 그자 무충허기 싫어 헌벌에 발악 내는 것만 좋아. 예 고랑 미식어. 고랑 미식어 여기 연날도 이걸로 이용 아이들 미신 책사주민 미신 백과사전 이용 미식어 여 아방 안은 갑장들 거 맷돌 집구넘 우민 그거 아방에 갚아 수가 나가 갚아 수가. 그 미신 말하믄 옛날 콩죽 아이고 진짜로 이해청이 정말 미신 말을 하믄 뭐 잊어봐요 저 어린아이를 이제 다시 지가거니 그만한 애기들이 태어나시니 그년날 얘기를. 아이고 말 하염 고지 말고. 알아서 그냥 그만해 그만해. 저 추락도 저거 양 저 어디 저 프라보나 누게 바티 댕기는 사람 시켜내면 주업에 시민 좋구나. 주업에 시민 좋구라. 주업으로 주업으로 저 집도 주업으로 저 쫑은 안주나 누게 다 주업으로 다. 쫑노래엄 저 기어 쫑 아이고 어멍아방 싸우는 거 아니여게 대화하는 건데 자인 자꾸 그 자 아이고 노래은 어디. 이게 어디 대화냐. 물이라도 썰면 아이고 넋들여져 사주자 이 아방 외울놈으로 전 노래은 내 자꾸 자꾸 저 춤칫춤칫하믄게 아인게 노래은게. 개신방 초자 봐라 어디. 이거글랑 개만 위험기 가만.